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1완성 빠르게 합격하는 한국사 심화 오늘은 조던전기 연산군에서 선조까지인데 사건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사화들이 좀 나오고 선조면은 뭐 사림이 권력을 잡으면서 붕당정치가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 정치적 사건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재밌어요 재밌어요 진짜 재밌고 왜 일어났는지 원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이것만 아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재밌다 보니까 기억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재밌는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훈구와 사림의 차이는 뭐냐면 훈구파 얘네 뭐하는 애들이에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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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장 받았다 무슨 훈장 받았어요 세조를 지기시키는데 훈장 받은 애들이에요 세조를 지기시키는데 훈장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훈구파가 원래 조선공국에 참여했던 사람들 혁명파 사대부들이 있죠 얘네들이 관악파라고 해서 성융원을 중심으로 형성이 돼요 그 관악파들 중에 일부가 세조의 즉위에 공로를 세운 것이죠 물론 관악파들 중에서 즉 혁명파 사대부를 계승한 관악파들 중에서 세조를 반대한 사람도 당연히 있죠 있는데 그 중에서 세조를 왕으로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들을 훈구파라고 하는 공신 세력들을 말합니다 사림은 뭐냐 이게 선비사자에다가 수풀림자를 썼잖아요 선비들이 수풀 속에 묻혀있다 세상에 나오질 않는다 정계에 나오질 않는다 왜? 조선공국에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관악을 다니지 않고 사학에서 배웠죠 사학판대 얘네들은 당연히 세조를 반대하죠 물론 이 중에서도 찾고 찾고 찾아보면 세조를 직위시키는데 슉 기여해가지고 출세한 사람도 물론 있죠 대부분이 그런데 세조를 반대했다는 거죠 여전히 수풀 속에 묻혀있어요 이 사람들을 사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향촌사회에서 학문연구와 교육에 힘쓴 그런 사람들을 말한다 됐죠? 그런데 사림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냐 성종 때부터 김종직을 대표로 한 사림들이 중앙정계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한다는 거죠 왜일까요? 훈구파 세력이 썩어 빠졌습니다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너무나 기득권 세력으로서 권력이 강해지니까 성종이 얘네들을 훈구파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살인파를 끌어들이는 거죠 물론 김종직이 과거에 급제한 것은 세조때입니다 그러나 그전에도 물론 있었지만 성종이 얘네들을 요직에 앉히면서 훈구파를 견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맞죠? 그런데 주로 어느 자리에 가야 되냐면 언론기관인 3사, 홍문간, 사헌부, 사간원 또는 이주의 전랑 이런 자리에 나가야 돼요 왜? 비판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야죠 간쟁권이 있는 자리에 나가야 되죠 그렇죠? 석영권이 있는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훈구 세력의 부정부패를 비판할 수 있고 살인 세력을 등용하는 데 얘네들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훈구파 같은 기득권 세력들이 지금 젊은 사림들이 와서 자신들의 비리를 비판하는데 당하고만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싸우게 되는 거야 싸우게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사림의 완벽한 패배 사림이 화를 당했다 훈구와 싸움에서 화를 당했다 사화 맞죠? 그 사화를 이제 보시면 돼요 선생님 근데 졌는데 왜 배웁니까? 아, 졌는데요 나중에 선조가 즉위하면서 결국은 사림의 세상이 돼요 사림의 세상이 되기 전에 얘네들이 시련과 역경을 겪은 거죠 그 사화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왕위를 놓고 보면 자, 보세요 지금 세조 때 훈구파가 형성됐다 그랬고 그 다음에 세조 다음에 왕이 있긴 있죠 예종이라고 이제 그 예종이라고 있고 예종은 뭐 우리가 이제 배울 거는 딱히 없으니까 성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종 때 사림이 본격적으로 등용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사화가 벌어지는 게 연산군 때부터인 거예요 자, 연산군 다음에 왕이 누굽니까? 중종반정이 일어나서 중종으로 바뀌지요 자, 중종 다음에 인종이 있고 그 다음에 인종 다음에 명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종과 명종은 이복 형제입니다 다 중종의 아들들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가는데 사화가 여기서 두 번이 있어요 두 번이 있고 중종 때 한 번이 있고 명종 때 한 번이 있어서 보통 이것을 사대사화라고 불러요 물론 사화라고 이름이 붙는 사건들은 그 외에 더 있습니다만 이 네 번의 사화를 중심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흐름은 이렇게 간다는 건데요 자, 일단 연산군 때 사화부터 볼게요 무오 년에 한 번 사화가 있었대요 무오 사화 참 많이 나오죠 참 많이 나오는데 자, 당시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쓴 조의제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누구를 비판한 거냐면 세조가 왕이 되기 전에 수양대군이었잖아요 그렇죠? 수양대군 자, 수양대군이었는데 이 조의제문은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빼앗았다라고 수양대군을 비판하는 내용이죠 이거는 찬탈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왜 이 조의제문을 썼냐 이게 이제 의제라는 사람이 중국의 초나라의 황제였는데 이 초나라의 황제인 의제를 항호라는 사람이 죽이고 그 자리를 빼앗았어요 그래서 항우가 이제 한나라의 유방과 싸워서 패배하게 되죠 유방이 이겨서 이제 한을 공포하게 된 얘기입니다 기원전 3세기 때 얘기인데 이 의제가 꿈속에 나타나서 김종직에게 말하기를 항우가 나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깨서 의제를 추모하기 위한 글을 짓고 아, 그랬구나 굳이 이 얘기를 김종직이 사관으로 근무할 때 사초라 그러죠 칠록을 적기 위한 기본 자료 사초에 적어놨는데 김종직은 이미 죽었고 그 제자인 김일손이 성종실록을 편찬하기 위해서 사초들을 모으는 과정에 스승이 쓴 이 조의제문을 실록에 실어버리려고 한 거죠 실어버린 거야 그랬더니 이게 이제 훈구파들이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은 겁니다 왜? 결국은 항우가 초나라의 의제를 죽이고 왕이 된 것을 조문하는 글 이 조의제문은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냈고 왕위를 빼앗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비판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라고 연상군에게 일렀어요 그러니 연상군이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이거를 사초로 채택을 했던 김종직의 제자 김일손은 거여령이라 그러죠 팔다리를 찢는 거여령 그리고 김종직은 어떻게 했냐 죽었잖아요 무덤에서 시신을 파내어서 또 한 번 죽여요 부관참시라고 하죠 부관참시를 시키고 사림들이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상군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조의제문이 그런 내용이라면 결국은 세조를 비판한 것이고 세조의 후손인 자신을 비판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림이 큰 화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의제문을 가지고 홍구파가 사림파를 싹 청소를 해버린 거예요 사림이 큰 피해를 입었죠 그런데 연상군 때 갑자사화는 뭐냐면 사실은 이건 사화라고 이름 붙이기도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사림파를 제거하고 다시 권력을 공고히 지킨 홍구파가 그 안에서 두 가지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연상군의 폭정을 돕고 연상군과 활락에 빠져 사는 이 궁정파 또는 궁중파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뭐 딱히 시험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에요 제가 편의상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정부와 육조 중심으로 그래도 정치가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나도 비리와 부패에 찌들어 있지만 그래도 연상군하고 매일 저렇게 잔치를 벌이고 활락에 빠져 있는 저것들은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부중파가 있는 거죠 이 대립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궁정파가 부중파를 제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제거하려고 하다 보니 연상군의 원래의 어머니가 연상군의 생모가 성종의 두 번째 중전입니다 첫 번째 중정은 한 명의 딸이었는데 죽었고요 후궁이었던 연상군의 어머니가 중전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인 인수대비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았고 성종과도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래서 성종의 얼굴에 생채기를 낸 것 때문에 쫓겨납니다 폐위가 돼요 그런데 폐위된 중전을 굳이 또 사약을 먹여서 죽입니다 연상군의 어머니는 폐비를 당했고 사약을 먹고 죽어요 그걸 폐비윤씨라고 하죠 그런데 어머니가 죽는 과정에 대해서 이 죽었던 과정에 대해서 공정파의 임사홍이라는 사람이 연상군에게 아주 자세하게 그것을 조금 더 각색해서 전달했겠죠 연상군이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전말을 알게 됐어요 분노가 침울어오릅니다 안 그래도 모성결핍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상행동을 많이 하던 연상군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어머니를 죽인 자들을 찾아보니 전부 다 얘네들이에요 부중파, 훈구파들 그래서 얘네들을 싹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림파가 일부 연류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훈구파 즉 이 부중파, 훈구파와 여기에 약간 연류된 김갱필, 김갱필 같은 그런 사림들이 피해를 입은 거죠 그러면 이것은 원래는 훈구파끼리의 싸움인데 사림파가 약간 거기에 껴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선조 이후로 사림들이 정권을 잡다 보니까 자신들이 조금만, 자신의 선배들이 조금만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다 사와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요 그래서 사실 훈구파끼리 싸움이에요 갑자년에 연상군의 어머니를 죽음에 이르게 한 자들을 죽인 거죠 주로 훈구파고 거기에 일부 사림이 있다 그래서 갑자년에 있어서 사왔는데 그냥 어머니의 원수를 갑자, 갑자, 사와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기억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화가 두 번째가 있었고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얘네들이 중종, 반종을 주도하는 것이죠 연상군을 쫓아내는 거예요, 맞죠? 이거는 훈구파가 일으킨 겁니다 결과 연상군이 폐의되고 중종이 즉위했는데 중종을 즉위하는데 세운 훈구가 다시 권력을 잡는 거죠 다시 훈구파의 세상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중종이 왕이 됐는데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힘이 없죠 훈구파들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훈구파를 좀 견제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제가 말씀을 좀 가볍게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종은 특이하게요 중종의 왕비, 즉 중전이 세 명이에요 첫 번째는 왕이 되기 전에 부인이었던 조강지처가 왕이 되고 나서 단경왕후가 되는데 이 단경왕후가 폐위가 됩니다 왜 폐위가 되냐? 이 사람의 아버지가 단경왕후의 아버지가 신수군이라는 사람이에요 신수군 그런데 신수군이 중종반장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했어요 그랬더니 중종반장의 공신들 훈구파들이 신수군의 딸이 왕비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폐위를 하라고 중종에게 강권합니다 중종이 버티죠 무슨 말이야? 조강지처를 버리란 말이냐? 버려야 합니다 결국은 중종이 무릎 꿇고 강제 이혼을 당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중종의 상처가 컸습니다 내가 왕로로들 못하겠구나 그러면 나는 살인파를 끌어들여서 이 훈구파를 견제하지 않으면 나는 뭐가 된다? 허수하비가 된다 이렇게 중종이 느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가 장경왕후입니다 그래서 폐위됐으니까 장경왕후 윤씨죠, 윤씨 윤씨의 성이 윤씨 파평윤씨 가문입니다 그런데 장경왕후가 아들을 낳았거든요 아들을? 아들이 있어요 아들을 낳고 7일 만에 산후증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머니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중종이니? 너무 일찍 죽었으니까 세 번째 중종이 누굽니까? 문점왕후입니다 문점왕후도 같은 파평윤씨 가문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문점왕후가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장경왕후의 아들을 정말 극진히 사랑으로 키웠어요 그런데 문점왕후가 서른아홉이 됐을 때 조선시대 서른아홉에 아이 낳기 힘듭니다 그런데 서른아홉에 아들을 덜컥 낳아버린 거예요 경원대군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 내가 낳은 아들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때까지 키웠던 장경왕후의 아들이 왠지 미워지는 겁니다 밉다 제가 좀 죽었으면 좋겠어 내 배로 낳은 아이가 왕이 됐으면 좋겠어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게 참 그런 거죠 저 같은 건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럴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겪어보지 않아서 그래서 이 아이는 세자로 채궁이 됐지만 불안불안해요 어머니인 중전이 자신을 미워하는 거예요 진짜 독살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 장경왕후 윤씨의 오빠가 있어요 오빠가 윤임이라고 이 윤임은 자기 조카를 지켜야 되고 문정왕후 윤씨의 통생 윤원영은 자기 조카를 왕으로 만들어야 하죠 그래서 이미 중종 때부터 현직 중전의 아들인 경원대군을 왕으로 만들기 위한 윤원영 일파와 그 다음에 세자를 지키고자 하는 윤임 일파의 대립이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그 대립이 중종 때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명종 주기 이후에 을사사화로 가게 되는데 그건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중종이 훈구를 견제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은 뭐다? 강제 이혼당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 살인파 끌어들일 거야 살인파에서 가장 혁신적인 인물이었던 조강조를 끌어들입니다 조강조에게 모든 정권을 줬더니 와 뭐 진짜 피바람이 불죠 엄청난 개혁을 합니다 일단 과거 시험은 믿을 수 없다 훈구파들의 진출 경로다 자 현량과 추첨제로 가겠다는 겁니다 현량과로 추천으로 뽑아버리면 부정과 비리가 많은 훈구파는 도저히 등용이 안 돼요 소격서라고 도교에서 초재를 주관하는 기구인데 이런 거 없애버립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중종반정의 공신 중에 거짓된 훈장 위훈을 삭제하죠 우와 이거 엄청난 거예요 중종반정 때 공신으로 임명된 훈구수력이 한 백여 명이 좀 넘습니다 그중에 칠십여섯 명을 위훈 거짓된 훈장이라고 삭제를 해버린 거죠 훈구파들로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이고요 사실 이거는 중종에게도 굉장히 불쾌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종도 결국은 정변으로 왕이 된 사람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본인이 좀 기반이 약해지잖아요 중종도 이것 때문에 조광조를 의심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살인의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소확을 보급하고 그 다음에 뭐 향약 있죠 향약 향약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공납제도에서 이 방납의 패단이 너무 많았는데 요거를 개선하겠다 그래서 공납을 특산물로 거두지 말고 쌀로 대체하자 그러면 부정과 비리가 없어질 거 아니냐 뭐 이런 개혁들을 막 실시하는 거예요 조광조의 개혁이 너무나 급진적이고 당시에 훈구파인 기득권 세력들의 모든 기득권을 하나하나 하나하나 박탈하고 해체한 과정이었던 거죠 일단 조광조의 개혁 자체가 내용이 뭐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됐죠? 그럼 조광조를 제거해야 되겠다고 훈구파가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조광조와 살인파가 제거되는 사건이 김효년에 있었던 사화입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사화예요 무오사화 김효사화가 자 그래서 훈구파인 남곤 등이 어떠한 고발장 즉 고변을 하냐면 조광조를 역모혐의로 고변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주초위양 사건이죠 주초위양 사건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남곤이 이런 짓을 합니다 나뭇잎 있죠? 나뭇잎을 수십 장을 모아서 꿀을 발라요 한자로 주초위왕이라고 꿀을 발라놨어요 벌레들이 그대로 갉아먹습니다 나뭇잎에 주초위양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죠 이 나뭇잎들을 대골 밖에서 냇물을 통해서 대골 안으로 흘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중종이 산책을 하다가 그걸 발견한 거죠 야 이거 나뭇잎에 글자가 써있는 게 신기하다 그런데 주초위양이라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조광조의 성씨가 조자잖아요 이 조자를 분리하면 주자와 초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남곤 등의 홍구파들이 이것은 조광조가 왕이 될 역심을 품었다는 것을 하늘이 알려준 겁니다 라고 고별한 거예요 그러면 중종이 냉정하게 생각하면 사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중종도 조광조가 이미 좀 지겹고 싫어졌거든요 그래서 중종이 조광조를 잡아드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조광조가 어명을 받으시오 했고 사약을 받으라고 하니까 직감을 하고 내가 이렇게 가는구나 잠깐만 시간을 주시오라고 절명씨를 시간을 벌고 절명씨를 써놓고 거기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임금을 섬기기를 부모 섬기듯 했고 나라를 걱정하기를 내 가정을 돌보듯 했다 내 충절을 저 하늘의 밝은 해는 알아주리라 라고 시를 딱 써놓고 사약을 먹고 죽죠 그래서 조광조와 사림들이 확 제거된 사건이 김여사합니다 홍구파들은 만면에 웃음을 띄고 있겠죠 아싸 주초의왕이 요 사건 조작해갖고 살인파들을 몰아낸 건데 이거는요 중종의 마음이 조광조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여사화가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을사사화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중종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 사람은 누구냐면 외삼촌이었던 윤임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윤임과 그다음에 문정황후의 아들 즉 경원대군을 돕는 윤원영의 싸움에서 인종이 즉위했으니 윤임이 이긴 거죠 그니까 윤원영 등이 귀향을 갔을 거예요 근데 인종이 구 개월 만에 죽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자 중종이 일찍 죽고 그랬잖아요 구 개월 만에 죽었다니깐요 왕이 된 지 구 개월 와 그 아들이 없잖아요 그럼 누가 왕이 돼요 당시 현역 중전이었던 문정황후의 아들 경원대군이 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명종이 된 거예요 그렇죠 명종이 열두 살의 왕이 됩니다 그럼 문정황후가 수렴청정을 하겠죠 그럼 누가 컴백을 해요 귀향 갔던 문정황후의 동생 윤원영 그렇죠 윤원영이 권력을 잡죠 그럼 누구를 제거하겠어요 윤임을 제거하겠죠 원래 중종 때부터 윤원영을 소윤 윤임을 대윤 이렇게 불렀거든요 윤임과 거기 살인파가 또 문정황후를 좀 싫어했기 때문에 살인파가 좀 있었어요 얘네들이 슉 슉 제거된 사건입니다 됐죠 윤임 등 인종의 외척 대윤과 윤원영 등 명종의 외척 소윤 간의 다툼인데 윤임 일파가 제거된 것이고 윤임을 지원했던 살인파가 피해를 입은 것이다 문정황후가 불교를 또 워낙 많이 숭상했기 때문에 살인파들이 문정황후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역시 을사사화도 뭐예요 훈구파끼리의 권력 다툼이에요 그래서 정말 정말 진정한 의미의 사화는 뭐 그다음에 기묘사화인데 갑자 을사사화까지 사화로 묻고 순서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내용 알아두시면 문제 어떻게 나올 겁니까 사료를 주고 순서 배열하라고 나올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사림은 네 번이나 큰. 피해를 입었는데 또 이어집니다 피해가. 자. 을사사화가 천오백사십오 년인데요 이 년 뒤에. 천오백사십칠 년에 양재역에 이런 벽서가 붙었어요. 당시에 뭐라고 붙었냐면 간신이기와 그다음에 여주가 나라를 망친다. 여주, 계집녀자에다가 주인주자를 썼는데 그 여주는 문정황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정황후와 당시 간신들이 나라를 망친다라는 벽보가 붙었는데 요거를 이제 윤원영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을사사화 때 살인파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이 살인파 녀석들이 이런 벽서를 붙인다. 살인파를 더 제거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천오백사십 칠년에 또 살인파가 많이 피해를 입어요 여기서 반대파라는 게 또 살인이에요 살인. 살인파가 또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이 양재역 벽서 사건을 나중에 살인파가 화를 입었다 그래서 굳이 또 사화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천오백사십 칠년이 정미년이라서 요거를 정미 사화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사대사화에 들어가진 않지만 자 그리고 명종의 외척인 윤원영 등의 부패가 엄청 심하고요. 자 조선의 도적 중에 유명한 임곽정이라는 백정 출신의 도적이 이때 나옵니다. 자 성호이익이 조선의 3대 도적을 꼽았어요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겠습니다 조선의 3대 도적 중에 홍길동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홍길동이라는 홍길동전이라는 소설이 있죠 허균이 쓴 거 그 소설은 17세기에 나온 건데 홍길동이라는 도적은 실존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연상군 때의 실존 인물인데 실록에도 체포된 기록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허균이 홍길동전에서는 서얼이라고 적어놨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데 실제 서얼이었는지 어떠든지 정확치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곽정이죠. 임곽정은 고리백정이라고 해서 바구니를 짜는 백정인데 원래 경기도 양주 출신이에요. 그런데 황해도 지역까지 올라가서 반란을 일으키죠. 임곽정 요게 명정입니다. 요건 진압이 됐어요. 이 둘은 이제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3대 도적 중에 장길산이라고 있어요. 장길산은 역시 이제 천민 취급을 받던 제인 즉 광대 출신인데 역시 황해도 지역에서 일으키죠. 그런데 장길산이 서얼이었던 이영창이라는 사람하고 금광산의 승려 운부라는 승려와 함께 작당을 해서 도성을 습격할 계획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강이 됐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언제적 도적이냐면 숙종 때인데 조선 후기. 장길산은 체포된 기록은 없습니다. 이 3대 도적 특히 임곽정과 장길산의 이름이 나오면 명종과 숙종이라고 특정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붕당의 형성과 분화를 보겠습니다. 일단 사림이 사화를 네 번이나 당했어요. 크게 사대사만 봐도 그런데도 소멸되지 않는 것은 지역에 가면 향약이라고. 사림파가 만든 향촌 규약이 있습니다. 요거 처음으로 실시한 사람이 조광조예요. 조광조는 중국에서 엿시 향약을 수용해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황과 이에 의해서 발달하게 되죠. 서원은 역시 사림파들이 만든 학교조. 최초의 서원은 중종 때 풍기군수 주세붕이 세운 바로 백운동 서원인데. 이 백운동 서원을 나중에 명종이 소수서원으로 이름을 내려줍니다. 어쨌든 이 서원과 향약을 중심으로 사림세력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죠. 됐죠? 향약, 서원. 자 향약을 최초로 두려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조광조입니다. 조광조는 만든 건 아니고 중국의 엿시 향약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확대되는 것은 이황의 예안 향약이나 이의 해주 향약 같은 겁니다. 자 서원은 최초가 뭐라고요? 자 백운동 서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성리학을 수용했던 고려 말에 안양을 제사 지내고 교육하는 서원인데요. 풍기군수 주세붕이 세운 건데 나중에 명종 때 소수서원으로 사액이 됩니다. 사액이라는 국가가 현판을 내려줬다는 얘기죠. 됐죠? 중종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서원과 향약을 중심으로 세력을 유지하다가 사림파가 본격적으로 정계를 장악하는 것이 선조의 즉위 이후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명종이 아들이 없었어요. 명종의 세자가 13살 때 죽고 그다음에 아들을 못 낳아서 대가 끊어진 거죠. 그럼 명종의 왕비가 있었어요. 그렇죠? 명종의 왕비. 심씨인데 당시 이제 왕이 죽고 왕이 계승자를 정하는 문제는 신하들이 여기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이런 왕비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심씨가 결정을 하는데 마침 이 심씨의 동생이 누구였냐면 심의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심의겸은 누나가 왕비였기 때문에 외척이지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사림파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심의겸이 사림의 의견을 조용히 이제 탐지를 해보니 당시에 선조, 덕흥군의 아들 선조가 가장 괜찮다. 그래서 결국 사림파의 힘으로 선조가 즉위한 거예요. 이 왕비 심씨가 선조를 지명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명종 때까지 네 번의 사활을 크게 겪으면서 정미사화까지 하면 다섯 번이지만 사활을 겪으면서 사림파가 크게 피해를 입었으나 이들이 세액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의 서원과 향약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선조를 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선조를 왕으로 만들었는데 가장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은 누가 뭐래도 심의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심의겸은 외척인데 윤후영처럼 부패한 외척이 아니에요. 굉장히 공정하고 도덕적이고 능력도 있고 핸섬한 그러나 단지 외척일 뿐 이해돼요? 이렇게 심의겸의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정권을 잡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죠? 뭐가 문제가 생기냐? 이조전랑 임명 문제와 그 다음에 외척의 정치 청산문제 이 두 가지를 놓고 누가 누가 대립하냐면 김효원과 심의겸이 대립을 합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심의겸이 외척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파들이 기본적으로 왕비 또는 대비의 친척들은 외가 쪽 외척은 정치에 간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살인의 원래 원칙인데 그런데 심의겸은 외척이었죠. 그러니까 당시에 나이가 좀 많았던 그래서 명종 때부터 정권에 참여하고 있었던 이 기성살인은 그렇죠? 기성살인은 이 심의겸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좀 반대해서 이제 새롭게 나온 신진살인들이 있어요. 이 신진살인은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주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성살인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외척의 정치 청산 그래 필요하지만 선별적으로 하자 이런 느낌이고 신진살인은 아니다. 외척은 무조건 물러나시오. 그래서 심의겸 물러나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심의겸과 그 동조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이렇게 피 땀 흘려 일어났더니 젊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물러나라고 한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립을 하던 중에 이조전랑을 임명하는 문제로 또 한 번 크게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조전랑은 그 이조 있죠. 문간의 인사를 담당한 이조의 오품 육품직인데 전랑이 여섯 명이 있거든요. 여섯 명이 그중에 이제 한 자리를 임명할 때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알성시라는 그 구정기 과거시험에서 급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조전랑에 추천이 됐는데 여기에서 심의겸이 반대를 합니다. 왜냐 김효원이 자신을 외척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면서 정작 김효원은 옛날에 정말 부패한 외척이었던 윤원영의 집에서 3년간 그 문객이라 그러죠. 경제적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 사실을 폭로합니다. 그러면서 김효원이 감히 외척이라고 나를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근데 김효원이 이것 때문에 엄청 망신이죠. 망신 그런데 김효원이 이조전랑에 임명이 됐어요. 그리고 심의겸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겠죠. 그러다가 얼마 후에 심의겸의 동생 심충겸이 문과에서 장원급제를 합니다. 심련문과에서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조전랑이 당연히 돼야 되는데 김효원이 반대예요. 그래서 이조전랑에서 똑 떨어졌어요. 그러니 이 두 집안이 완전히 왼수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겸이 서쪽 정릉에 살았어요. 그래서 심의겸을 동조하는 자들을 서인 김효원이 동쪽 건천동에 살았어요. 서울에 그래서 동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끝났으면 외척의 정치 청산문제나 이조전랑 임명 문제로만 싸웠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여기에 다시 서인 시옷이니까 심의겸이라고 생각하세요. 시옷, 시옷 맞히세요. 이쪽에 누가 들어오냐면 이이와 우계, 성원 이 자신들은 들어오지는 않고요. 그 제자들이 여기에 합류를 하고요. 김효원이 이제 동인이잖아요. 동인 쪽에는 이황과 그 다음에 조식과 난명 조식 선생입니다. 뭐 서경덕 이분들이 붕당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제자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니 정치적인 견의 차이와 플러스 철학의 차이 사상의 차이까지 정파적 성격이 겪고 학파적 성격을 갖게 됨으로써 사림은 둘로 쪼 쪼개지는 거죠. 이것을 법봉 자로 써서 분당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훈구랑 싸울 때는 사림은 내부적 단결을 했으나 사림의 권력을 잡으니 그 안에서 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선조 이후로 분당정치인데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지켜지면 뭐 서로 비판스럽게 건전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이 자체를 나쁘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의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김효원 등의 신진 사림이고 이황과 조식과 서경덕의 문인들이고 외척의 정치청산에 적극적이었어요. 그죠? 서인은 심의겸 등의 기성 사림이었고 이이와 성원의 문인들이 많이 합류했고 외척의 정치청산이 좀 소극적이었다. 왜냐하면 심의겸 자체가 외척이었으니까 외척이라고 해서 무조건 물러나라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이것을 서인, 동인, 동인, 서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동인이 또 나눠지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사림이 요렇게 동인, 서인 나눠줬는데 동인이 다시 북인, 남인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럼 왜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누어지느냐. 이 원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기추곡사, 즉 정열립 모반 사건과 임진왜란 3년 전입니다. 건조의 문제, 세자를 정하는 문제인데 임진왜란 1년 전의 얘기죠. 이 두 가지 문제가 겹쳐진 거죠. 왜냐하면 당시 동인이었던 정열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정열립이 되게 독특한 캐릭터예요. 일단 조선의 천재입니다. 조선을 통틀어서 몇 안 되는 천재인데 굉장한 능력의 소유자지만 인품이 좀 문제가 있어서 주변의 사람과 잘 어울리질 못해요. 약간 독단적인 그런 사람이고 편협한 사람입니다. 율곡이 정열립을 그렇게 아꼈어요. 왜냐하면 율곡은요. 임진왜란 전에 임진왜란도 예측도 했고 이른바 조선의 당시 상황을 중세기라고 해서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 때라고 판단했어요. 일대 개혁이 필요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율곡입니다. 율곡이 정열립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적극 지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선조가 정열립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정열립이 율곡이 죽고 난 후에 자신을 잘 알아봐주지 않는 율곡의 제자들이 서인 쪽이잖아요. 그쪽보다는 동인으로 가입을 해버린 거죠. 그랬더니 서인 쪽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마치 스승을 배반한 것처럼. 사제관계는 아닌데. 선조도 정열립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정열립이 결국 못 견디고 벼슬을 그만두고 전라도, 전주로 고향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동계라는 조직을 만들어요. 이 대동계라는 조직은 비밀 조직은 아니고요. 그냥 학문도 공부하고 무술도 하는 건데 얘네들이 전라도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열립이 역모를 꾸몄다라고 하는 고변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조사하라고 서인 중에 가장 강경파인 정철을 보냅니다. 그런데 원래 정열립이 역모를 꾸몄다는 사실을 듣고 의군부에서 체포하러 내려갔었거든요. 그때 정열립이 자살을 한 상태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정열립의 역모 사건은 그냥 사실로 굳어진 거고 그 사건을 조사하라고 당시에 서인 정철을 임명해서 보냈는데 정철이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동인 쪽의 선비 천여명을 학살한 사건이에요. 이게 기추곡사입니다. 동인 쪽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래서 기추곡사로 동인 쪽은 치를 떨게 되겠죠. 서인에 대해서. 그리고 서인의 정철이 권력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자를 책봉하는 문제를 놓고 선조와 정철이 부딪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조는 당시 의인 왕후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아들이 없어요. 후궁들만 아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인빈김씨와 공빈김씨가 있는데 이 공빈김씨의 아들인 광해군 이 사람이 가장 똑똑했어요. 그래서 정철은 광해군을 지지했어요. 그런데 왕은 당시에 선조는 인빈김씨의 아들인 신성군을 총애했어요. 선조는 신성군을 주장하고 정철은 광해군을 주장합니다. 이 대립이 계속되다가 결국은 선조의 미움을 사게 되죠. 그래서 정철이 귀향을 가게 돼요. 그러면 정철, 우리를 죽였던 정철이 귀향 간다? 그러니까 동인 쪽에서는 이 일을 가지고 건조라는 게 세자를 정하는 의리, 건조의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철이 제거될 때 우리가 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갚아주자고 했던 동인 쪽에서 강경파가 북인이 되고 약간 온건파가 남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인이 다시 북인 남인으로 갈라질 때는 정혈인 모반 사건으로 인한 동인의 분노감, 그렇죠? 거기에 그것을 주도했던 서인 정철이 건조의 문제로 축출될 때 우리가 똑같이 당한 만큼 갚아주자와 그럴 필요는 없지라고 하는 온건파가 있는 거죠.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시면 이 정철과 서인들의 처리 문제를 두고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지는데 남인은 정철의 처리에 온건함파고 이현적과 이황의 제자들이 주로 많습니다. 북인은 정철의 처리에 강경한 입장이고요. 남명초식의 제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광해군이 즉위하면서 북인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질문하실 때 아니, 선생님. 정철이 서인이라면서요? 그러면 정철이 광해군을 지지했다면서요? 그런데 광해군이 왕이 되는데 왜 북인이 권력을 잡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일단은요. 이건 붕당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철이 됐건 누가 됐건 당시에 정철이 광해군을 지지했던 것은 당시에 동인 세력이 신성군을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해군을 지지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정철이 귀환가고 결국은 임진완이 터지고 하니까 어린 신성군이 아니라 광해군이 일단은 뭐가 돼요? 세자로 책봉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광해군이 세자가 되고 나서 나중에 선조가 죽고 왕이 됐잖아요. 맞죠? 왕이 될 때 그 과정에서 북인들의 지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광해군이 왕이 되기 전에 사실은 선조가 전쟁 끝난 다음에 두 번째 왕비였던 임목왕으로부터 영창대군을 낳았거든요. 영창대군을 또 세자로 정하고 광해군을 폐위시키려고 선조가 노력을 하다가 못했어요. 그때 북인 중에서 영창대군을 지지했던 소북파와 끝까지 광해군을 지지했던 대북파가 있는데 광해군이 왕이 됨으로써 대북파, 북인 중에서도 대북파가 권력을 잡게 됩니다. 결국은요. 광해군이 왕이 된 이후에 대북파가 소북파를 제거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1613년에 개축옥사라고 해서 이른바 칠서지옥인데 그때 영창대군까지 죽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임목대비를 서궁에 유폐합니다. 그게 폐모살재라 그래서 나중에 인조반장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런 비극적인 사안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이 광해군은 사실은 세자로 책봉되기 전에 또는 책봉되고 나서도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거죠. 그래서 붕당의 문제는 그들이 누구를 왕으로 만들어서 권력을 잡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원래 어느 붕당이 꼭 누구를 지지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알으시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붕당정치에 전개해서 서인, 동인, 또 동인이 남북으로 붕당된 것까지 붕당으로 분리된 것까지 우리가 본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재밌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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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